동사무역의 점이죠? 그러니까 합치면 이제 2만5천명 정도가 차량한거죠 하다가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이제 안들어주면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등장을 하는거죠 내 전화도 소용이 없던 애들아 당신들은 지금 받는 급여보다 훨씬 많은 걸 받을 수 있다 바로 계속해라 잘하고 있다 오 이거 얘기하는거죠 그리고 사실 이 사진에 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 뒤가 짜렸잖아요 이 사진 뒤에는 누가 있었냐 이렇게 있는거죠 뭐 말해보시는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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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페인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운다 그래서 왔는데 어디 봅시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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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날려주고 할 수 밖에 없는거죠 다 이게 있는 거죠 물론 동일한 시기에 트럼프도 출격을 했습니다 다만 피노조공장에 나타나서 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트럼프가 러스벨트 지지를 받았지만 범연히 친노조적인 사람은 아니죠 누가 봐도 친노조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를 지지하는 그런 말도 안하죠 노조하고는 그렇게 뭐 물론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나를 지지하면 헷갈려주겠다 저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트럼프를 지지해야 된다 노조 지도자들이 나를 지지하면 나머지는 나 처리해줄텐데 그걸 못하네 하지만 노조 지도자들이 스탠보덴탈 제주도자들 강도 при에잇ึ wider